안녕하세요. 자신의 스마트폰의 램, 즉 메모리가 얼마이며 그 메모리가 부족할 때 어떻게 더 확보하는지에 대한 강좌입니다. 동시에 내 스마트폰의 저장공간이 얼마인지도 잘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저처럼 이렇게 설정을 뽑아 놓으면 설정을 바로 들어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설정이 없다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스마트폰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싹 밉니다. 이렇게 쑥 밀면은 여기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같은 게 있어요. 톱니바퀴를 터칠합니다. 터칠하면은 터칠하면은 여같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에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톡 터치하면은 지금 저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최적화 이렇게 나오죠. 자 위로 살짝 올렸습니다. 지금 최적화 이렇게 나오면은 이 상태가 현재 스마트폰의 상태가 램을 지금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여러가지 앱을 떼우고 오랫동안 이렇게 최적화시키지 않으면은 이런 지금 최적화라는 글자가 떠요. 이런 상태에서는 스마트폰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지금 최적화를 터치랍니다. 툭 터치하면은 지금 최적화 중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하단에 여기 보시면 완료라고 떠요. 끝나고 나면 최적화가 끝나면 완료 같아요. 완료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저장 공간이라고 있죠. 저장 공간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 저장 공간은 뒤쪽에 있는 이겁니다. 뒤쪽에 있는 이것이 자기 자신의 저장 공간입니다. 저는 현재 여기에 저장 공간이 512GB로 되어 있어요. 512GB 중에서 451.2GB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공간은 60.8GB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 메모리 있죠. 메모리 여기 있죠. 메모리는 다른 말로 램 램이라고 합니다. 이 메모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작업 공간을 말합니다. 키네마스터라던가 혹은 카카오톡 유튜브 등 그것을 띄우면은 작업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 공간이 얼마이냐를 나타내는 것인데 제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12GB라고 써놨어요. 현재 스마트폰 삼성에서 나온 스마트폰의 메모리 램 최후는 16GB까지 나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현재 12GB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제대로 만들려면은 이 램이 커야 되겠습니다. 현재 최소한도 12GB짜리를 확보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4.7GB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6.3GB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죠. 이 램을 여기 스마트폰에서 더 확보하려면은 확보하려면은 이 램을 이 메모리 있죠. 이 부분을 툭툭 쳐입니다. 툭툭 쳐요. 툭툭 쳐요. 툭툭 쳐요. 툭툭 쳐요. 툭툭 쳐요. 메모리 확인중 이렇게 자기의 메모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요. 5.5GB 남아있어가 이걸 사용 가능하다 나와있고요. 아래쪽에 밑에 보시면은요. 10의 기가바이트 중 5.5GB를 사용하고 있고 시스템 활용이라던가 현재 띄우는 앱에서 이걸 선다는 뜻입니다. 앱이 공간으로 1GB를 지금 두고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사용중이 아닌 앱을 정리하면 메모드로 확보할 수도 있죠. 지금 정리하면 약 1.8GB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모리 지금 정리 이것을 터치해서 하면은 지금 2GB로 바뀌었네요. 2GB 정도 확보할 수 있어요.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이거같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여러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여기에 6.4GB를 아까보다 조금 내려놨을 겁니다. 이렇게 확보할 수 있고 좀 더 확보하려면요. 메모리를 별도로 더 확보하려면 밑에 램프레스 있죠. 이걸 활용합니다. 램프레스를 터치해볼게요. 램프레스를 터치하면 램프레스는 램프레스는 휴대공간의 저장공간을 사용하여 가상 메모리를 제거합니다. 메모리를 가상으로 만들어줍니다. 램프레스가 그래서 메모리를 부족한 메모리를 더 확보하겠죠. 백그라운드에 더 많은 앱을 열어두고 사용하려면 큰 용량을 저장공간을 확보하려면 작은 용량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것에 현재 최대가 현재 삼성 스마트폰에서 8GB 적은 것이 2GB 입니다. 기본으로 제가 알기로는 4GB가 선택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8GB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8GB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예를 들면 여기에서 현재 4GB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8GB를 한다든가 6GB를 한다면 이것을 터치합니다. 앞에 앞부분 이 부분 있죠.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휴대전화 다시 시작이라 나와요. 램프레스를 바꾸려면 가상면엘 메일에 저장한 내장 저장공간 활용을 변경하려면 전화번 휴대전화를 스마트폰으로 끄다 깨야 한다. 그래서 다시 시작 이걸 터치면요. 램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저는 취소합니다. 여러분들이 램을 더 확보하려면 램이 12GB가 아니고 원래 오리지널 메모리가 램이 12GB가 아니고 8GB나 4GB 등인 사람은 8GB를 선택해서 램을 확보하세요. 그러면 보다 스마트폰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 스마트폰에서 램 메모리가 얼마인지 메모리를 더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것 그리고 저장공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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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